요한복음 19장입니다 30절 한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한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복음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10시에 우리 하나교회 최초로 중화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중국과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각 나라별로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토 저희가 사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귀한 소통의 시간이었고요 이 예배 드리면서 각 나라별 예배들이 시작될 때인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예배가 없어지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야 다른 나라별로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저는 어디 가야 돼요? 한국 사람인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포럼하고 있는 나라 그 예배로 가시면 됩니다 필리핀이면 필리핀 나라 예배로 가시면 되고요 캄보디아 예배 생기면 캄보디아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각 나라별로 목회자가 설 수 있도록 그때 되면 제가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누린 인생 했거든요 서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에다가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있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모든 세상을 바꾸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오늘 제목이 복음을 누리는 인생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영원한 답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니까 전부 재앙 속에 살아가요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제 삶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중학권 예배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저보다 두 살 많은 동네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매일 나쁜 짓 하면서 살았거든요 3년 정도 나쁜 짓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3년 동안 그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애가 죽으니까 엄마가 미쳐버리더라고요 정신병 걸렸어요 저는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저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가문의 재앙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운명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사탄이 사탄이 만들어놓은 운명이 있어요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고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운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은 운명 속에 살아간다고 여러분 부잣집에 스트레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부잣집에 결혼해서 들어간 며느리들이 다 정신병 걸려서 이혼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겠어요 사탄이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기에 살다가 빠져나온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 생각해보세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게 전부 운명입니다 운명 교회 다녀도요 복음 잘 모르면 이 속에 살아가게 돼요 저희 집이 그랬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옥 지옥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죠 뭔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힘들어서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렘넌트 만나서 복음 전에 보니까요 부모님이 이 가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모든 종교를 다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를 다 가봤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간 게 남녀 호랭개켜 하는 거예요 일본 불교예요 거기가 가지고 계속 기도한대요 그거 해가지고 병나는 사람도 많고요 사업 성공한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적 문제 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 번 미치면 애를 진짜 죽도록 판대요 등치도 좋아요 이게 사로잡히는 거죠 사탄한테 이렇게 이제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나쁜 짓 한 죄가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양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집안을 붙잡고 있는 사탄 사탄이 계속 우울증 환자를 공격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잘못된 줄 알고 자살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할수록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틀린 거 너무 많다 성경에 있는 역사하고 원래 역사하고 틀린 거 너무 많다 이걸 이야기 안 해주면 나는 못 믿겠다 틀린 거 왜 그런지 이야기 안 해주면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문제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문제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여러분 안 보이죠 이걸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복음 깨닫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표현이 영어에 없나 왜냐 왜 내가 지금 깨달았을까 이 문제였는데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너무 억울하다 다 했어요 이 문제였는데 지금 내가 깨달은 게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끝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일입니다 사탄이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부활을 통해서 사탄 죽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을 박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길이 되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죠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 영원한 답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뭐 착하게 살아라 뭐가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것인가 중요하죠 아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 하는데 어떻게 누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답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50 돈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지 좋은 직업도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힘듭니다 골롯에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돼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뭐죠 오늘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 끝났다 뭐가 끝났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문제가 뭐죠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200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다 끝났다 여러분 진짜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절대 안 끝난 표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 끝냈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끝난 문제를 딱 잡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깨달아질수록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또 좀 더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를 더 많이 열심히 해야지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그래도 착한 일을 좀 더 해야지 답이 안 나니까 이게 나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끝났다 했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힘들어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답을 가지고 세 번째를 해야 돼요 문제 오잖아요 문제 문제가 오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눈 이 문제는 누구한테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사탄이 준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욕 이야기 하시죠 욕 오늘 우리 백원사님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도 때 사탄이 하나님 허락하에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계획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5,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5, 16절 신명기 8장 15, 16절 신명기 8장 15, 16절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오는가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오는가 찾았어요 이거 다섯 번째 성격입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8장 15, 16절 신명기 8장 15, 16절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야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 왜 문제가 오지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복 주려고 복을 주려고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구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시험을 못 쳤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저의 테스트 여러분 제가 서울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는 대구 온 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떠날 거예요 저 넓은 광야로 떠날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복음에 집중해라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생각 안 하겠다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입 안 열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루 중에 24시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간 하세요? 한 시간 하십니까? 한 시간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마 30분 이하로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리더 하시는 유 목사님은 24시간 집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4시 집중하는 것을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일하고 밥 먹을 때 복음을 누리면서 밥 먹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자꾸 브라스 다른 거 이거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24시 집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237개 세계보고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개인 가정 그 나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그 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경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복음을 누리기 원하고 복음에 24시 집중하기를 시작하기 원하는 도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